야 그거 진짜 자주 하는데 사료만 먹는데 얘가 잠만 자고 일어나면은 진짜 사람처럼 입에서 냄새가 진짜 겁나 많이 난다니까? 일로와봐. 아빠 일로와. 왜? 양치하기 시작. 너를 양치 시킬 거야. 너를 양치 시킬 거야. 이게 먹이에요. 바로 바로 칫솔이죠. 그것은 칫솔이고 이것은 너고 그것은 치약이야. 이거 세 개가 합쳐지면 뭔 줄 알아? 너가 칫솔주라는 날. 자 우리 타투. 아이 이빨 찌찌. 입냄새가 나서 우리 타투 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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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입냄새. 아 입냄새. 아 입냄새. 아 입냄새. 아 입냄새. 나는 너를 양치 시킬 거야. 왠 줄 알아? 나. 너 입에선. 썩은 내가 마거든. 난 그걸 죽여볼 수 없어. 아우. 타투야 내 손 잡지 마. 타투야. 타투야. 나 양치 시킬.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하게 해줘. 타투야 한 번만 하게 해줘. 손 봐봐봐. 이어. ㅜㅜㅜㅜ Tsuk 지끈치크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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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 할까? 시데도 안돼 시데도 어쩔 수 없어 너는 치크치크를 뿸우우우 아아 해봐 아아아아 아아 해봐 아! 우! 아! 아! 하세요! 아! 하세요! 아! 하지마! 속상해 우리 애기 아이고 우리 애기 속상해요 막 입냄새나! 하기 싫으면 뭐 격정적으로 표현하기 제발 한번만 한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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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번만! 한번만! 입을 보여다오! 한번만! 입을 보여다! 입을 모여나오 입을 나투야 원상 바라보지 말고 저기요 저기 아저씨 여기 아저씨 여러분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세요 아저씨 죽은 척하는 거 무서워 아저씨 아저씨 죽지마 나투야 너 나는 양치가 끝나지 않았다구 아저씨 누구만은 안돼 지켜지켜 볼까 왜 아 뭐가 싫은데 그렇게 이 표정 뭔지 알아? 불만 잔뜩 표정 더이상 날 귀찮게 하지 마셈 약간 이런 표정인데 어쩔 수 없어 엄마 엄하다 지금 엄마 엄하다 지금 엄마 엄하다 다투 일로 오게라 엄마 엄마 지금 심각하다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나 부닿었잖아 엄마 오늘 머리 감았단 말이야 당장 너의 입을 나에게 보여줘 너의 입을 당장 당장 나 부연해 아 일어나봐 알았으니까 일어나 안 한다 끝 다투 다했다 엄마 이제 그만 안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